자 여기서 이제 본인이 쓰신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F9 눌러서 관련 이미지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맵에다 한번 붙여 넣어 보세요 F9 저도 비행기 선택하고 F9 그럼 비행기 이미지가 나오죠 그럼 비행기 이미지 마음에 드는 이미지 여기 가서 비행기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지 복사 해 가지고 싱크아이즈에 와서 싱크아이즈가 이 탭으로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F9 누른 탭이랑 현재 탭이랑 이렇게 탭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내가 복사한 비행기 사진이 여기 바로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이 비행기를 왜 최고의 발명품 세계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밑에 이유를 서술하게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른 학생이 찾은 발명품 다른 학생이 쓴 글에 댓글을 달게 하고 긍정 응원 아니면 질문 공감 이런 것들 댓글로 달게 하고 서로 그래서 소통하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